두 분이 부부예요? 네 여기 지금 이별수 들어와 있거든요 이별수 들어와 있고 부부면은 이혼을 할 생각을 자꾸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언니가 한승 아닌 한승을 하고 싶고 어? 그냥 자꾸 이별수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남자한테 언니가 정이 다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 어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? 근데 중요한 건 언니야 언니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남편도 그렇다 둘 다 바람을 피는 건 아니야 이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건 아닌데 언니도 마음이 떴고 이 사람도 마음이 떴는데 왜 떴냐 응 참 사람이 만나고 헤어짐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둘 다 어 자 언니한테 첫 번째 결혼은 아닌 걸로 보여요 요게 응? 근데 부부의 인연이면 없냐 이렇게 깨지면 안 되지 그치? 나는 언니도 잘한 것이 없고 이 아빠도 잘한 것이 없다라고 보여요 맞아요 저 둘 다 지인들한테 얘기하면 부부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 동거인 같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그치 남남이 어쩔 수 없이 붙어 산다 왜 밖으로 지어져 있는 돈 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겠지만은 의리도 없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? 의리도 없고 정도 없다 그나마 정이 언니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한테 여기 네랑 지금 한 지붕 아래에 산다라고 나오는 거지 중요한 건 어 이 아빠한테는 바람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지만 언니한테는 바람이라는 소리가 나 왜? 남자가 한 둘로 안 보여 어? 한승이별인데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을 버리고 간다가 아니라 내 뒤로 봤을 때 언니 뒤로 봤을 때 남자가 한 트럭이다 진짜요? 한 명이 아니고요? 어 한 트럭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 요즘 언니한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남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잠자리를 많이 했지? 몇 명 몇 명?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니까 언니 여기 신령님 앞이잖아 자 고민을 털어놓으러 들어왔고 내가 방법을 찾으려고 들어왔으면 오픈마인드가 되세요 오픈마인드가 되셔야 돼요 자 응 언니야 한승이별은 한승이별이고 중요한 건 내가 토끼 눈이 돼서 지금 남자란 남자는 들어오면 다 이게 내한테 돈이 되나 저게 돈이 되나 해갖고 딱 만나보고 딱 자보고 돈이 되나 안 되나 잠자면서 측정을 안 해 그러니깐 제가 좀 힘들어요 요즘에 네 많은 상담을 해봤지만 언니같이 이렇게 막 우리가 그 막 그 이상한 그 옥녀처럼 밭도 좋다 이 남자 저 남자 다 다 받아주는 그런 밭도 좋아 어 언니 건강한 것 같다 그래도 어 살이 빠지는 건 좋은데 언니 진짜 살이 엄청 빠진 걸로 보이거든 어 빠졌어요 그렇게 밤마다 밤이고 낮이고 내가 볼 때는 다 막 해대고 다니는데 살이 안 빠질 리가 있나 요즘 뭐 분류는 어디서 저지르노 도대체 근데 지금은 딱히 만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긴 한데 딱히 많은 많은 게 아닌데 뒤로는 지금 한 트럭이 서가지고 아 이 여자는 내 여자요 저 남자는 내 남자요 이러고 언니가 고르고 앉아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별수 들어와 있습니다 이혼할 거 같아요 망신수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언니 자 밝혀집니다 남자가 알든 말든 언니 정리를 제대로 조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남편한테요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같이 살고 있는 집도 뺏길 수 있으니 지금 거의 각방 쓰고 있는대로 내가 집도 다 뺏기시고 빈털털이로 아 쫓겨나기 싫으면 정리정돈을 조금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언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뭐하는 짓입니까 나는 언니 이쁜 건 좋은데 이쁘고 뭐 몸매 좋고 뭐 한 것도 좋은데 행실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네 남편의 조상이 두 눈을 뜨고 있고요 네 다 지켜봅니다 언니 살아가는 데 앞길에 뭐 그래 뭐 조상들끼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귀신들도 어찌 근데 내 조상 쪽팔리게는 하지 마라 언니야 어 언니 조상들이 고개 숙이게 만들지 말고 언니 행실 하나로 이거는 아니지 않나 정리하고 만나라고 정리를 정리 다 하고 그래 두 사람이 마음이 떴으니까 뭐 이혼을 해도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왔겠지 뭐 도움만 남자가 들어올까요 그거겠지 그렇지 응 맞아요 그러면 언니 그 왜 똥차 피하고 나니까 시래기 차 만난다고 어 뭐 뽀르시 만나고 이런 거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바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은 응 쓴맛을 덜 봐서 그래요 언니가 뭐 결혼을 세 번 네 번 할래 정신 차리세요 이거 정리하면 또 결혼하는 인연이 또 있어요 결혼하지 말아 남의 남자들 많다고 그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노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즐기고 살되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언니 그 뭐 나중에 그 물 다 말라가지고 이 남자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딱 들어와도 그때 막 물이 없어갖고 못 만나고 한 장병에 걸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있는 물 아끼세요. 네 언니는. 아껴야 되겠다 많이 하세요가 아니라 아껴세요 네. 아껴야 잘 살아요. 네. 이끼네. 이 언니. 골 때리는 언니네 이 언니. 이별수 들어와 있어요 이혼하고 안 하고는 네. 내 본인의 판단이고 어 내 인생에 뭐 바뀜이 있을까요 언니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. 그냥 내가 언니를 봤을 때 남자의 미친년이고 세게 미친년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. 네. 조심 차리세요. 제발. 네. 헤끼세요. 요. 괜찮아요. 남자.